아이고 사람들 다 모여있을텐데 어떻게 얼굴을 보지? 고은힘씨 팀장님 어젠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무리 회식장이라고 해도 아직 수습도 안끝났는데 너무한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기관리가 안돼서 앞으로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이제 술이 좀 깨셨나? 왜 하필 팀장님 집에 데려간건데요? 그럼 너랑 나랑 모태가? 아휴 졸명히 좀 해요 내가 어제 고은힘씨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우리 챙겨주마 봐라 오늘 신상품 샘플 테스트 있지? 네 설문 준비는 다 됐고 나중에 샘플 도착하면 바로 시작하면 돼요 책상 위에 없으면 가방도 좀 봐 엄마 오늘 가방 바꿔나오면서 못 챙긴 것 같아 오늘 보고 들어갈 서류거든 아휴 어떡하다 그 중요한 걸 빠트리고 왔어 인턴십 1차 교육 결과라고 써있는 거? 맞아 엄마 그것 좀 빨리 회사로 갖다줘 어 그래 알았어 바로 갈게 어제 잘 들어갔어요? 어제 술 많이 먹던데 아휴 어젠 미안해요 고맙고요 말로만 내가 밥 살게요 당연하지 지금 나눠드린 건 이번에 새로 출시할 식물성 유산균 음료에 대한 사전 설문입니다 설문 후에 바로 샘플 시식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시식할 샘플은 우리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김치와 된장에서 배양한 식물성 유산균 음료고요 유제품이 대부분인 유산균 음료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프로젝트니까 사명감을 갖고 시식에 임해주세요 네 샘플 도착하면 설문 먼저 끊는 사람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문제 생기지 않게 관리 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설문 시작합시다 네 주미야 엄마 방금 회사에 도착했어 일찍 왔네 지금 내려갈게 샘플이라 간편 포장돼있어요 조심히 들고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어 güven 이는 지금 орд вроде 그럼 있 허니허니컴컴컴 허니허니컴컴 나도 모르게 보고싶다고 수습사원씨 무슨 권한으로 뭘 어떻게 책이 질건데요 주미야 전만 좀 가만히 있어 아무도 고은임씨 서류 문제 삼지 못하게 남들보다 잘 하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고은임씨 짤릴까봐 난 고은임씨가 불쌍해? 뭐 안되긴 했잖아 신혼부부여? 그래 자기야 나 좁아나 서문아 그쪽에서 생각하시는 예단비론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성의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성의 표신된거니까 진숙씨 쓰라는거에요 자꾸 아저씨 전처가 식구들한테 인사하라는거 부담됩니다 경영에선 손 뗄 생각입니다 아버님이 김진숙씨 아들을 만나러 가셨다고요? 합격 발표 났나요? 합격 맞지 합격할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갑자기